자동 스팀 청소기!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! 루어 낚시 세트! 마지막으로 친구 청소기까지 준비됐습니다. 원회끼 가겠습니다. 이거 말이죠. 껍질과 씨제 다 넣어도 포도 주스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힌트 주세요. 저 브라질 대통령의 이름인데요. 모모다 실바. 모모다 실바. 이 모모가 가수 이름입니다. 정답! 정답! 빠꾸! 쌈바 여인? 아닙니다. 쌈바다 실바인가요? 쌈바다 실바? 아니었죠. 다음 힌트를 보시죠. 정답! 룰라의 날개는 천사. 정답! 힌트 채로. 아우 대박! 이분은 나 나 이제 알아 혼자들 기분은 그건 착각이어서 느낄 수 있니 사랑의 시작은 외로움의 끝인가 성공! 축하합니다 이야 이야 이겨내입니까 이거 커피메이커로 바꿔달래요 물물교환 안돼요 물물교환 안돼요 이번에 좋은거 갑니다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저 상품 여러분들이 샤워가 끝난 후에 샤워가 끝난 후에 이 판에 올라가면 음이온으로 청정바람이 나와요 힌트도 나와요 우산 우산 저희 정답 정답 이주영씨에요 잃어버린 우산 아닙니다 아 잃어버린 우산 아니었어요 두 번째 힌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힌트를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렵나요? 예 아 이게 뭐야 이게 오늘 가사에 나오잖아요 정답 정답 다시 한번 독도는 우리 땅 나오세요 아 너무 쉬운데요 동남쪽 백길 따라 이벤트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 너무 쉬운데요 자기들 땅이라고 부려도 동돈은 우리 땅 너무 쉬운데요 동돈은 우리 땅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 이익선 씨 우산국 맞아요 우산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반자동가요? 그래요 반자동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 저요 저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힌트 주 스케어 매년 5월 셋째 주 일요일 저날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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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인식 정답 정답 성인식 제가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백번을 외쳤어요 정답부터 외치시라고 자 성년의 날 어머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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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요 박지훈의 성인식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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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요 그대 기다렸던 만큼 나 오늘도 기다렸어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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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자리에요 기다렸어 요였는데 아 아쉽네요 정답 정답 에이 못났다 이주영씨 혹시 욕심나는 선물 있습니까? 동그란거 친구 청소기 친구 청소기요? 아 친구 청소기 아 친구 청소기 어떻게 되는 원리냐면요 힌트 주세요 김미숙씨 이문세씨 이성미씨의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정답 정답 59년 왕십리 에이? 이성미씨 저기 Mogg 주변 사람은 모두 떠났고 서울 하늘 아래 나 홀로 아, 깊어가는 가을밤만이 왕십니를 달래주네 달래주네 성화!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, 요런 날씨에 역시 만두국의 약주달